오늘도 감성돔이 많이 폈습니다. 오 좋다. 민어조비도 큰 거 하나 있고 오늘 거는 크기가 큰데? 크기가 꽤나 커요. 이건 조금 작다. 근데 이쪽에는 이렇게 커. 이렇게 커. 큼직큼직하다. 틱톡에 보니까 이런 거 간잼이 있잖아요.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긁어주면 쫙 그 하던데 얘는 안그러네? 몸을 쫙 이렇게 모으던데? 이렇게 긁어주면 안하네? 오늘 고기 숫자만큼이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러는데 갈매기들이. 아 그 외국인들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또. 나머지는 다. 막 전어 같은 건 다 서비스로, 아니 서비스로. 공짜로 막 줬겠네. 그냥 줬잖아. 그냥 줬잖아. 그냥 줬잖아. 워메 싱크대 아리가 꽉 찼다. 꽉 찼어. 이야 이거 이제 큰 거 됐고. 요요요요요. 오. 좋다. 끝났다! 으악 오프. 유아아아. 고맙다 눈가 li były.